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인해 한 말 들어 보소 이렇게 가야 돼 음계가 원래는. 그래 이제 그것이 진짜예요. 시작. 어화세상 본인네들 인해 한 말 들어 보소. 인생이 모두다. 백년을 산다고 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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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재하면은 그러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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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기서 제 앞에 오셔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. 그냥 영상으로 하면은 단체수업으로 하면은 요런 미세한 음들은 다 놓쳐요. 다시 해볼게요. 어화세상 본인네들 시작 곧곧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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말 들어 이네 한 말 이네 한 말 들어 보소 고사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. 곡에 제가 점으로 너무 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자기 때문에 점이 좋지를 않아서 그게 안 틀렸던 음이에요. 그거를 제가 음을 올려서 해보면 그 사이에 그런 음들이 미분 음들이 다 생략을 못 들으신 거예요. 우리 회원님들이. 근데 그 음계로 간 거예요 원래는. 그러니까 그걸 들으라고 내가 올려드린 거예요. 뭔 말인지 알죠?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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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다고 해도 그렇죠.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, 근심, 다 재하면은 걱정, 근심, 다 재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부엉방산 저는 흙이로구나 부엉방산 부엉방 부엉방 부엉방산 저는 흙이로구나 사 사 사 후예 사 후예 만반 진수는 만반 진수는 사로호 생존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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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라 그러지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마라 세워라 가지마라 가느거건 세월을 어쩔거나 세워라 가지마라 가느거건 세월을 어쩔거나 가느거건 세월을 어쩔거나 가느거건 세월을 어쩔거나 가느거건 어헌 가느거건 세월을 어쩔거나 이음이 있는거에요 시김새가 그 시김새를 대중수업에서는 그렇게는 섬세하게 못해드려서 그런것들이 잘 안들렸을거에요 묻혀서 또 제가 하더라도 회원님들이 그걸 못드리고 그냥 해버리니까 그게 그냥 문구정 문구정 갔을거에요 근데 이렇게 소수에 요렇게 저기 하신 날은 소수로 이렇게 참석하신 날은 그걸 섬세하게 다 그걸 제대로 배우셔야 되요 오하세상 오하세상 번임네돌 오하세상 번임네돌 번임네돌 오하세상 번임네돌 오하세상 오하세상 번임네돌 번임네돌 오하세상 이내 한 말 들어 보소 이내 한 말 들어가보소 오와 세상 본님들 이내 한 말 들어가보소 오와 세상 본님들 이내 한 말 말 말 말이 두음으로 되어있잖아 이내 한 말 들어가보소 한도 두음 한 말 말 말 말 말 들어보소 인해 한 말 들어가보소 그것만 클로즈업에서 음을 올려서 하면 그거야. 정확히는 더 내려야지. 인해 한 말 들어보소 인해 한 말 들어보소 인해 한 말 인해 한 말 말 말 해봐 말 그래 그렇게 음이 분명히 있는 것을 거기서 인해 한 말 들어보소 그러면 그게 노래요 그것이? 하한 말 하한 말 안하고 마는 하한 말 하한 말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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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소 그러지? 고거는 다시 찾아야 돼. 고거는 다시 찾아야 돼. 다시 갑니다. 오하세상 벗님네돌 한 말 들으오소 한말도 두음이라니까 분명히 한 말이라니까 한 말은 한음이지 그게 두음이냐 한 말 들으오소 하아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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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아따 그 옷을 잘 못 잡는구나 습관이 되어버렸다 찾아서 해 찾아서 해 그거 해야 돼 그거 못하면 거기서 연조가 나와 연조가 거기서 나와 5년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1년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이 노래를 10년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20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섬세하고 저기하는 것은 사람마다 틀려 어떤 음을 잘하는 것 같아도 세세한 구석구석에 그런 정확한 그런 음들을 싹 짓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수십 년 세월이 필요해요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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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5 5 5 6 6 6 6 7 7 7 8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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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7 7 8 6 6 7 7 7 8 7 8 8 9 9 10 8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1 11 10 11 11 11 11 10 11 11 12 11 12 12 12 12 13 13 12 12 12 13 12 13 13 14 14 14 14 15 15 15 15 14 15 15 16 16 다시 하면 단사십도 못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단사십도 못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북망산천은 흙이로구나 북망산천은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사후에 만반진수는 만반진수는 사후에 만반진수는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사로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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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지 말어라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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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라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뜨거리 다 느긋는다 아까운 청춘뜨거리 다 아까운 청춘뜨거리 다 느긋는다 세워라 가지마라 가느군 세워라 어쩔거나 세워라 가지마라 가느군 세워라 어쩔거나 그러지 그 목은 어려운 목이니까 다음번에도 나누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쏟 우아세 의상 헌님 Brew 업하세 ee 스EM 헌님 본인네들 여 Img 퀘어 Wagyu 화이 마을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평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하면 평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하면 한 사십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한 사십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만산처럼 흙이로구나 풍만산처럼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친수는 사후에 만반친수는 사로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사후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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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지마로라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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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지마로라 tierra 어디가 되지않아요 아까운 청춘드드드드드드드가 더 Garlic 아까운 청춘학 öğrend Motors 아까운 청춘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가 더 세월아 가지마라 간혹은 세월을 어쩔거나 세월아 가지마라 간혹은 세월을 어쩔거나 많이 좋아졌어 우리 부원장님도 거기는 좋아졌어 여기가 잘 안되네 거기가 잘 안돼요 이내 한 마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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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며 마할 마할 들어 보소 이내 한 마할 한 마할 시작 그거야 한번 해봐 시작 이내 하안 하안 까지 많이 와 하안 이내 한 하안 하안 마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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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보소 대사 나 우리 하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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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할 시작. 마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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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들어 어 보소 그 음을 정확히 그려서 조음기만 해서 밑으로 내려야 돼. 2조를 해가지고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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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요. 이내 한 한 한 마할 마하고 마하고 같은 대로 아니야? 네. 한 마할. 그렇지. 한 마할. 말이 그 위에 말하고 같아. 꺾는 위에 것이 같아. 마할 하고 밑으로 내려와야지. 한 해봐. 한 마할 들어 어 보소 그렇지. 그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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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들어줘야 되네. 어. 들어보소.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. 어. 이것이 이렇게 꺾거나 흘러내리거나 할 때 위음 있고 아래음이 분명히 있잖아. 다 그거 음 관계를 해줘야지. 안 하고 그러게 하면은 이것이 그렇지. 한 마할 들어 어 보소. 이내 한 마할 들어 어 어 어 어려워. 쉽지 않아. 쉽지 않고 말고 쉽지 않고 말고.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서 그러는 거지. 그게 그렇게 지나쳤는데. 머물러서 해보니까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단이냐면. 이제 단체섭을 할 때. 저기 뭐냐.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내 목소리가 무척 얼어. 그놈을 헌넘이 안 들려. 저음을 하면은. 그래갖고 안 들리는 상태에서. 어떤 큰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그걸 못 하면서. 그냥 그대로 그것을 하는 척 하면서. 그냥. 엄은 깽뚱한 음으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. 그냥. 그 소리 다 쓸려가 버려. 그러면. 그냥 그대로. 계속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. 그 사람하고 계속 틀리게 하니까. 계속 틀린 소리로 가버려. 이게 선생님의 그. 섬세한 그 소리를. 듣지를 못 하니까. 어. 전달이 잘 안 되기도 하고. 또. 어디서 이제 그렇게 목소리 큰 사람들이 껴가지고. 틀리게 해버리면은 이제. 그 음으로 다 따라서 가버려. 왜냐면은. 그 사람들 개개인이. 그 목소리 큰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. 그러니까. 설령 선생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. 그걸 그대로 할 수가 없어. 합창을 하다보면은. 자기도 모르게 그 강한 소리에 끌려 가버려. 합창을. 어. 그래서 끌려 가버려 그냥. 그렇기 때문에 그. 못하는 사람. 음기가 어둡고. 못하는 그. 틀린 음. 목소리만 큰 사람한테 싹 쓸려서 가버리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. 합창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을. 선생들이 제일 경계하고 싫어해요. 왜냐면. 잘하면 모르는데. 틀려갖고 계속. 잘하면서 선도를 하면 괜찮은데. 틀려갖고 그 놈을 계속 쓸고 가버리면은. 선생들이 미쳐버리라고 하지. 어. 목소리 좀 죽여라 할 수도 없고. 그냥 미쳐버리는 거야. 그냥. 그 사람만 너무. 막. 목을 크게 해가지고 틀리게 하면 미쳐버리는 거야. 그렇게. 그게 조심해야 될 문제야. 자신 없으면 조그맣게 해야 되거든. 자신도 없으면서 지가 잘하는 체라고 큰 소리로 그런 말 해가지고. 망가뜨려 버리는 거야. 남의 소리를.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데. 원래는 그래야죠. 자신 없으면 말해야죠. 자신 없으면 말하든지 쪼까나기 하든지 해야 됩니다. 왜냐면 옆에 사람한테 그래야 피해가 안 돼. 근데 못하는 소리를 크게 해. 그래가지고 막 그런 말 막 해. 더군다나 장단은 다 맞춰. 그러면 그게 맞은 줄 알고 딱 딱 맞는 줄 알고 따라가네. 싹 틀려. 거기가 음정. 그러면 나중에 그걸 잘 봐주면. 영원히 불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. 따로 이렇게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소박하니. 이렇게 구릅지도 모양 이렇게 돼 있을 때는. 그거를 잘못된 거를. 오늘은 여러분 고치자. 맘먹고 선생님 고쳐줘. 그 놈 하나만 하더라도 그 놈을 고쳐주자 하고.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. 왜냐면 또 진도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어. 진도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시김새고 뭐시고 소용없어. 그냥 마음 비루고 나면. 그냥 가사만 많이 알아서 대충 어 어 어 어 어 어 하고 가면 되지.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거요. 대충대충 막 가. 진도만 빼달라는 거지. 그러면 그 사람들 빼는 쪽으로 막 안 따라가고 이거 해가지고 머물러 갖고. 한 시간 내내 이 놈 보들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내는데 싫어하고.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. 여럿하면 여러 사람 비유를 맞춰야지. 한 사람만 맞출 수는 없잖아. 그럼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소리가 엉터리가 돼. 남는 게 없어. 네. 그러니까 10년 배우고 20년 배운 단지에서 먼 사람들 엉터리는 사람들이 겁나 많아. 이산조산. 이산조산. 한 번 더 거기까지 있어서 하고. 우리가 또 다른 것을 하고. 끝을 냅시다요. 이산조산. 시작. 이산조산. 꽃이 핀 일. 하나 둘 셋. 풍경코 봄 일 오구나. 봄은 찾아왔건 만원. 세상사 쓸쓸하더라. 나도 제 청춘이 일 오니. 날 백발 한심 먹구나. 내 청춘도 날 버리고. 속절없이 가버렸으니.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헌들 쓸 때가 있느냐.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보라.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. 너 금방 추승하시라. 옛봇 더 흘러있고 여름이 가고. 가을이 돌아오면. 날도 상풍. 여란해도 최저한 해를. 꿈 피지 않는 황구. 단풍도 벗던 곳. 가을이 가고. 겨울이 돌아오면. 낙모간 정은 찬 바람에. 백 설만 펄펄이 날지요. 흐ź하흐흐그으은 세계가. 가 되고 보면은 월백설백 전쟁의 백번지 모두 아백 아리기 버시로 나 무정 세월은 다다시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을 건너려오라 어와세상 벗님네들 이내 한바를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정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재하면은 단사십도 못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정든 부엉 왕산 전은 거기로구나 사후에 반반 진수는 살아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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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지마로라 아까운 청춘 그거리 다 녹는다 세워라 세워라 가 가지마라 간혹어 건 세월을 어쩔 거나 두려워진 개수나무 가 가트리라 데라하 헝 매달안구 꼭꼭 투식 허는 놈과 부모부려 허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원님들 서로 모아앉아서 한잔 텅폭소 그만 먹게 하면서도 흐드렁거리고 놀아보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거를 마저 그것을 내드릴게요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